K-POP 4대 천왕 현아의 곡으로 대결할 두 크루는? 고마워요! 잘 맞지?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는데? 우리 이웃사촌이랑 싸우겠네? 훅의 아이키씨 이것만은 지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있을까요? 연신네 계시잖아요 저희는 1번 출구 전차를 안 타서 모르겠네요 출구의 1번처럼 저희가 1등을 하겠습니다 코카인버터의 제트선 씨 훅과의 대결에서 꼭 이겨야만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? 이겨야 할만한 이유야? 이유 없는데 그냥 이길 건데? 에너지가 4명인데 슬리퍼 쓰는 줄 몰랐잖아요 슬리퍼 슬리퍼 미친것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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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게 미친것처럼 날같이 날같이 미쳐 열 킬링다 메인이가 무릎을 다치면 진짜 무릎을 다치면 세 번째ega 시스템 음 아 나 코 아 나 코 아 나 와주얼 나 회의 내 술이 달콤하게 먹여줄 거야 회의 아님! 잘했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